LG에너지 솔루션이 지난해 4분기 역대급 실적에 임직원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고도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잠정 실적은 매출 25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4%, 57.9% 증가한 수치로 연간 최대 실적입니다.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8조 5천억 원에 영업이익 2,37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은 11.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4.5% 감소했습니다. LG엔솔 관계자는 4분기 실적을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견조한 고객사 수요대응과 GM 조인트벤처 1기의 본격 가동에 따른 판매량 확대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면서도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손익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은 연간 실적 포조에 따른 성과급 반영과 재료비, 물류비 환율과 같은 원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 사회교체 비용 증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엔솔은 일회성 비용의 반영분을 제외하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LG엔솔은 5,21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일회성 비용은 약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증권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기업 중 하나로 불리는 LG엔솔의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